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생충, 기생충. 스스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여서 혹은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낯잡아 이르는 말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빌붙어서 사거나 덧붙여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기생충 같은 인간,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언론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발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죄를 실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대한 강력한 반발이 원희룡 제주지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재명 지사는 청년들의 고통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같다. 청년들의 고통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지사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더라도 작은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지금도 핑계만 있으면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기 위해 바쁩니다. 모두 자신들이 돈이 아닌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저는 집권여당과 이재명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의 국부 창출을 위해 당신들은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뿌리고 있는 돈이 결국 청년 세대가 미래에 갚아야 될 또 좌절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본소득 따위가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개념도 전혀 모르면서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고집하는 것은 청년과 서민의 좌절을 먹고 사는 기생충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우리 안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할 때입니다. 선동적 대중주의와 무지의 말장난이 아닙니다. 얄팍한 기회주의와 인기 영합주의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원일형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공병호 tbs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오히려 전국민 용돈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 그런 내용에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구상을 살펴보면 더더욱 전국민 용돈수당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재산규모와 소득 그리고 취업여부 이런 것들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편복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방법은 지역화폐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단계적인 구상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연 50만원 25만원씩 연 2회 지급부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 4만원씩을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월 4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기본소득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느 도단입니다. 월 4만원 정도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도입하는 것은 기본소득제란 포장제로 쌓지만 실제 속은 전국민 용돈수당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연 100만원 25만원씩 4회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 8만 3천원 정도를 용돈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용돈이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매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 30만원씩 지급하는데 1년 총 소요가 141조 원 정도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월 50만원 지급하는데 총 211조 5천억입니다. 우리 예산을 500조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211조라는 것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칩니다. 재원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곧바로 망국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복지는 국가로부터의 보조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야 됩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무슨 논리로 전 국민에게 국가가 나서서 용돈 4만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제도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얼마 4만원을 지급하느냐 8만원을 용돈을 지급하느냐 이런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우선 따져야 될 것은 전 국민에게 국가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합리적인가 바람직한가 정의로운가 올바른가를 우선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야말로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냐는 국가가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용돈을 지불하느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기본소득이 총수요 진작에 별 효과가 없다. 경제를 살리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국경제심과의 인터뷰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의 주장이나 고집을 꺾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경제학 교과서는 정부가 복지성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현금성 이전지출 재난지원금과 같은 그런 것은 재정성수효과를 1위 아닌 0.2에서 0.3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론 뿌리면 0.2원이나 0.3원 정도만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을 다시 쓸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존하는 경제학은 또 전문가들의 연구는 기본소득은 경제 활성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재본을 낭비하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그친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집이나 확신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모두 다 틀린 것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기본소득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한국은 재정에도 심의각한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고 투자 감소와 소비 감소 그리고 재정 건정성 악화 대외 신인도 하락 국제 경쟁력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오래 지탱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오래 지탱될 수 없고 결국은 국가 부도라는 문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나 빨리 맞는가 아니면 조금 늦게 맞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종류의 141조 정도 200조를 넘는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투입하면서 교역을 하는 국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쩐지 지금 시대 분위기는 막 서자 그리고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잘 될 거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재명 지사의 그런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선거용 구호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나라를 위험한 그런 국면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